경제읽어주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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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출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 그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또 형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수출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을 또 거의 전방에서 먹여살리다시피 견인하다시피 하는 6대 산업이 있는데요. 이 6대 산업에 우리나라의 지위가 글로벌 2위에서 5위로 오히려 전락한 모습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수출로 사는 나라가 이렇게 흔들릴 경우 우리 경제는 안 흔들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또 대응책을 고민해야 될지를 말씀드려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6대 국가 첨단 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밝히는 6대 국가 첨단 전략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차, 바이유, 그리고 로봇에 해당됩니다.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6대 유망 수출품목이고 이 산업에 걸쳐서 수출시장이 글로벌리 지위가 약화되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어떤 모습일지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한때 1960, 1970년대 우리 한국경제를 먹여살렸었던 결국 보시는 섬유, 방직, 운동화, 가발 우리 주요 수출품목이 이런 품목들 아니었습니까? 경공업에 집중을 했었죠. 19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경제를 먹여살리다시피 했던 조선, 철강, 자동차, 각종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이뤘고 우리 한국경제가 또 굉장히 강한 성장 속도로 발돋움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대 2030년대 우리 한국경제를 먹여살릴 그 미래 먹거리라고 표현하죠. 미래 유망산업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은 무엇일까 방금 말씀드렸던 6대 국가 첨단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이번에 24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도 신성장 신성장 4.0에 대해서 표현을 해드렸고 또 산업 트렌드 섹터에서는 전기차 문제 또 2차전지 배터리 부분 반도체 또 로봇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거론하고 강조해왔는데요. 역시 이런 부분들에 비상이 걸린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또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가 오늘의 어떤 기조 그래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기조 그래프에 해당됩니다. 6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글로벌 지위를 보여드리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6대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이 2018년에는 8.4%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다음으로 2위국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한테도 밀리고 미국 대만한테도 밀려서 5위국으로 전락했고 세계 이 수출 시장에서 이 6대 산업의 비중은 6.5%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지위를 잃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6대 산업의 수출액 그 변화를 들여다보면 미국 같은 경우 엄청나게 늘었죠. 중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독일 대만도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그런데 일본은 줄었고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대 산업의 수출액 이라는 면에서 2018년과 22년을 비교해 봤을 때 그동안 한국의 수출액은 급감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게 감소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나라에 총 수출액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1.1%에서 22년 기준으로 27.2%로 떨어졌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수출품목이 여섯 가지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수출품목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단위별로 기준별로 품목의 개수를 헤아려 볼 수 있겠지만 200여 가지 수출품목 중에 여섯 가지 부문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특정 산업에 대한 편중된 의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적으로 6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2018년의 구조보다는 2022년의 구조 이게 무슨 얘기냐면 6대 산업의 수출액이 쪼그라들어서 가 아니라 6대 산업이 아닌 나머지 산업의 비중이 더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줄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좋은 겁니다 품목적으로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수출 대상국을 미국이나 중국에 너무 편중되게 의존하고 있다 이것에서 탈피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자 이거잖아요 역시 6대 산업에 대해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보면 이 6대 산업에 어떤 지각변동이 있고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일을 여러 가지 보호무역 조치나 공격 같은 것들이 강행됐을 때 우리는 대응할 수가 없고 우리 경제 자체가 쓰러지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편중된 구조가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해 드렸죠 그런데 이 비중이 줄어든 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이 비중이 줄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6대 산업 수출 금액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이 비중이 줄은 건 6대 산업이 아닌 나머지 200여 가지 산업의 수출액이 늘어서가 아니라 그냥 6대 산업의 수출 금액이 줄어서 나타난 비중 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좋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나쁘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6대 산업 수출 금액도 늘고 동시에 6대 수출이 아닌 나머지 200여 개 산업의 수출이 늘어서 이 비중이 줄었다면 이 비중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6대 산업 수출 금액도 줄고 그 밖의 나머지 산업의 수출 금액도 다소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구조 그러니까 국별 수출구조가 있고 품목별 수출구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개선된 거라고 해석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6대 산업의 산업별 수출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유독 줄었습니다 2018년 13% 세계 반도체 시장에 13% 수출을 차지하고 있다가 9.4% 줄었고요 2차전지가 한때 12.7% 였다가 7.6% 떨어졌습니다 미래차도 줄어들었고요 로봇도 줄었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늘었고 다행이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다행히 늘었습니다만 줄어든 산업의 경우가 더 많고 또 줄어든 산업에 줄어든 폭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늘어난 산업에 증가된 폭보다 훨씬 더 줄어든 폭이 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대 산업별 이 수출시장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점유율 면에서 순위가 더 뒤처진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6대 산업 각각별로 제가 들어가서 어떤 변화에 우리가 직면했는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죠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2018년 2위국이었습니다 근데 22년 3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대만이 그 사이에 치고 올라온 거죠 TSMC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3위국으로만 전락한 것이 아니라 한때 세계 반도체 수출시장의 13%를 차지하던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13% 10%도 아닌 9.4%로 내려왔다 라는 것을 우린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는 다행히 비중도 늘었고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스플레이 같은 영역은 고성능 고품질 고기술 디스플레이 영역 가장 대표적으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영역으로 꾸준히 한 발 더 도약하고 기술 격차를 벌려오면서 우리가 갖게 된 어떤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 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세번째 2차전지인데요 2차전지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정말 급격히 늘었고 한국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세계 주요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동안 상대적으로 한국은 그 시장을 잃었다 2차전지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라는 사실 팩트 맞아요 근데 중국을 제외한 그 밖에 나머지 시장에서도 합리적인 가격 가격 경쟁력을 기초로 해서 많은 시장에 점차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성향은 이 팩트로써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만큼 중국이 이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시장을 잃은 것이다 조금 더 해석을 해 본다면 일본도 그 시장을 9에서 4.1로 잃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6.5에서 3.2로 잃었고 독일도 6.3에서 6.1로 잃었고 대만도 1.1에서 0.8로 잃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2차전지 수출시장에서 고르게 이 시장을 나눠 먹던 구조에서 중국이 독식하는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다 이 세계의 2차전지 수출시장을 잃어가는 모습이고 한국도 역시 많이 잃었다는 것은 우리는 팩트로써 받아들일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는 미래차입니다 미래차의 정의가 모호할 수 있겠으나 미래차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린한카 그린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스마트카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린카는 주로 전기차 그리고 커넥티드카 혹은 자율주행차 이런 영역으로의 발돋움하는 미래차를 구분해 놓고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2018 2018 한국은 4위를 유지했고 2022 지금도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점유율 면에서 7.2%를 차지했었던 우리나라가 7.0%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팩트죠 역시 미래차 영역도 우리가 큰 수준으로 줄어든 건 아니지만 늘어나지 못했다 늘려는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가면서 점유율을 늘려가지 못했다 라는 면에서 우리 이 수출 시장의 이 상황을 더 명확히 면밀하게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세계 수출 시장에서 다행히 5위 수준을 유지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점유율 면에서 0.7%를 한때 차지하다가 지금은 0.8%로 다소 늘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이오 산업을 중추 산업 미래 유망 산업으로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늘어난 정도가 기대에는 못 미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 로봇 산업에 있어서 수출 시장 점유율이 한국은 보시는 것처럼 사위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위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위도 의미가 다르죠 한때 거의 10% 정도를 차지했던 한국의 로봇 수출 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5.9%로 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특히 이 모습을 보면 중국이 2018년에 11.7%에서 2022년 18.2%로 굉장히 강한 속도로 수출 시장이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로봇 시장에서의 좀 우리가 고민해 볼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노력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6대 주력 수출 품목에 걸쳐서 뭐 몇 개 산업을 제외하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대만큼 못하거나 정말 많이 그 지위를 잃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통칭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까 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리 세계가 지경학적 분절화를 이루어 가고 있고 세계가 주요 동맹국끼리 경제 권역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길이 좀 막히는 경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경학적 어떤 분절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잃게 되는 시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새롭게 우리의 시장으로서 확보해야 될 시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게 될 시장이 있다면 그걸 거스를 수 없다면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수출시장을 분명 다변화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대응 전략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시장 확보 신시장 개척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그 배경에는 또 역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술 경쟁력입니다 중국이 치고 들어오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이 치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술적으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고부가 같이 어떤 그런 기술력 있는 이런 상품을 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격은 좀 높게 유지하되 고부가 같이 산업으로 뛰어들되 그 기술을 통해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야 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R&D 예산 지출을 더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격차를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수출 전략에는 R&D 예산 이 부분도 감안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외교적인 대응력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고 세계가 분절화되는 국면에서 또 우리의 외교적 역량은 그냥 산수 공학 수학이 아니라 예술 아닙니까? 예술적으로 정말 어려운 국면에서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결국 외교력이기 때문에 외교력을 더 강화해서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신시장을 개척하고 또 유망 신흥국들과의 교류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교적인 지원까지 같이 맞물린다면 또 중소기업들의 유망 수출 품목들을 발굴해서 신시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전략들이 같이 만나야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경제가 마주한 이 수출시장 침체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특히 우리 미래를 먹여살릴 6대 국가 전략 산업의 이 수출 지위가 위축된 국면에서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뭔가의 대응척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과정 아닐까요? 정부도 기업도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서 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할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경제읽어주는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